어느 회사를 가던 개발자들한테 구글 꺼놓고 코딩해봐 그러면 아무도 못해. 진짜요? 네. 마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학생으로 돌아온 지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유캔두잇 코딩의 실전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코딩의 세계로 고고!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거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은 파이썬을 진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은 실습하는 날인가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 내일 먹을 점심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오! 진짜요? 네. 이거 최대 난제예요? 그거를 내가 결정 안 하고 컴퓨터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실제로 컴퓨터에 깔려면 우리 마늘이 사람들 컴퓨터에 따라서 누구는 깔리고 누구는 안 깔리고 막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너무도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파이썬을 웹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 친구예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늘이 컴퓨터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파이썬 온라인이라고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 광고가 붙어있거든요? 네. 알아서 광고를 지어주십시오. 그럼 이 사이트에서 그냥 런을 누르면 네. 오른쪽에 결과물이 나와요. 오! 헬로월드를 지금 입력해놨었네요. 네. 헬로월드 느낌표를 눌러서 런을 누르면 느낌표 이렇게 딱 나와요. 우와! 네.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냥 온라인에서 바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엄청난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여기다가 그냥 짜놓고 나중에 복수해서 딴 데다가 쓰면 되는 거네요? 여기서 연습을 막 하고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진짜 실전을 가고 싶다. 그럼 그때 파이썬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막 깔고 뭐하고 하려면 환경 세팅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대부분이라 아, 맛있겠다. 아마존 가입해서 아, 맞아요. 아마존 가입하고 리눅스 들어가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오늘은 사실 왕초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코드를 짤 수는 있다. 짤 수 있다. 오, 이거 진짜 꿀팁이다. 한골이 되나? 지금 이 언어가 파이썬인 거죠, 선생님? 맞아요. 한골말 잘 못 쓰시네. 스타컴. 어? 나온다. 한골이 된다. 스타컴이라고 나왔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보자고 지금 코딩을 배우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뭔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메뉴 추천 이런 걸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돼요?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든 코딩의 기초. 기초. 검색한다. 검색한다? 네. 개발자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구글에서 검색해서 네. 내 컴퓨터에다 붙여넣기를 하는. 그래서 내가 이용하는 거에서 네.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마치 영어 배우듯이 내 지식으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중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이런 것처럼 단어 배우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많은 개발자들이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글을 그냥 항상 켜놓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그거에 맞는 결과물을 네 컴퓨터에 복사한다. 이런 능력이 사실 코딩의 99%지 이것만 잘 되면 아주 천재적인 개발자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응용 능력이 좋아요.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어느 회사를 가든 개발자들한테 구글 꺼놓고 코딩해봐 그러면 아무도 못해. 진심. 그 개발자분들이 미리 또 짜놓은 거를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다 오픈소스로 커져나간 회사라서 내가 만든 것도 사실 저도 그래서 만든 거 다 오픈소스 시킨 거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내 거 벗겨서 또 더 나가면 좋으니까. 그럼 거기에 이두이 만듦이라고 코드에 이렇게 써놨나요? 아니 그냥 아무나 쓰십시오라고 씁니다. 오 멋있다. 근데 그건 제가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컴퓨터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많이 쓰는 카카오톡도 뒤에 보면 많은 오픈소스 코드 참고하는 게 쫙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오픈소스가 없었으면 이런 카카오톡도 없었을 거고 오픈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 여기까지 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딩을 한다라고 맞먹으면 한쪽에 구글 켜놓고 내가 뭐 하겠다라고 검색 때리고 그걸 그대로 내 컴퓨터에 복사한다. 내 의도가 동작하는 거 확은 한다. 끝. 근데 처음부터 내가 막 머릿속에서 짜내서 이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수업시간에 뭐 배웠지? 이러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성장폭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파이썬 랜덤이라고 검색을 해 주십시오. 아 검색을 해서 한다고? 네. 안 치고? 무조건 검색. 뭐라고 써요? 파이썬 랜덤? 한글로? 여기 있다. 왕초부를 위한 파이썬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 치면 또 코드가 나올 겁니다. 이거 시키는 데로 하면 이제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를 알아야 이것도 알아볼 수 있겠네. 근데 결론적으로 코드가 어딘지를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어 이거다. 메뉴. 어 이미 있네. 뭐야?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우와. 이미 있어. 이미 누가 짜놨어. 가서 쓰면 됩니다. 끝. 어쩐지 선생님이 너무 이쁭당당 이양양양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아니.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들려 듣던 거 같아. 와 그래서 사람이 쉽게 쉽게 가야지. 선생님 이거 복사하면 돼요? 저는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검색이 돼서 뭔가 나왔죠? 네. 근데 뭔지 모르는 거 같은데.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게 어느 코드고 내 코드에 적용했을 때 잘 동작하고. 아 그래서 코드를 배우는 거구나. 이거 링킹만 되면은 열심히 퍼다가 남이 열심히 이거 블로그 쓰는 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분들도 이걸 원해서 한 거겠죠? 네. 그렇죠. 링킹을 하려면은 코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익숙치 않으면은 여기 있는 것을 이거 복사해서 넣어보고 저거 복사해서 넣어보고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익숙하다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이죠. 아 이거 복사하고 이거 복사하면 되겠다. 일단 해보면은 임포트 랜덤이라는 걸 하라고 합니다. 네. 이걸 복사해서 네. 뒤에 이거 녹색은 지워둬요. 붙여넣기 네. 그리고 잘 됐는지 런을 한번 눌러봐요. 일단 나오죠? 네. 그럼 이제 된 겁니다. 내가 뭘 했는데 정상 도착하네. 문제가 없어요. 쑥.컴이 나오고 있어요. 프린트. 오케이. 그럼 일단 복사 완료. 네. 그리고 한번 랜덤으로 숫자를 찍어보래요. 복사해서 와 이거 진짜 왕초보다 이거. 이거를 붙여넣기 하면은 네. 랜덤을 프린트 하는 거예요. 네. 어 네. 런을 눌러보면은 랜덤 숫자가 나와요. 오오오오오오. 또 런을 눌러보면 또 랜덤 숫자가 나와요. 네.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동작하는 거 봤어요? 어 맘에 들어요. 그러면은 쭉 내려서 요 요 요 요걸 한번 해봅시다. 메뉴? 쫄면 육개장 비빔밥. 맛있겠다. 지금 임포트에서 랜덤으로 뭔가를 뽑아낼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좀 바꿔도 될까요? 메뉴는 쫄면.. 어, 바꿨죠. 바꿀게요. 쫄면 돈까스 어때요? 쫄면 돈까스, 뭐 드실래요? 떡볶이? 떡볶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 구조로 계속 이어가는 거 봐요. 역시. 이 구조를 계속 이해하면서 가는 거죠? 맞아요. 이 중에서 랜덤으로 뽑는 거죠? 여기서 이제 랜덤.초이스 메뉴엘. 아, 메뉴엘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파이슨이 쉬운 게 그냥 코드를 정확히 몰라도 이 영어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얘가 뭘 하려는지는 보기가 쉬운 거 같아요. 맞아요. 임포트 랜덤 해가지고 메뉴 눌렀고 쫄면 돈까스, 떡볶이, 피자, 치킨 중에 뭐 먹을지. 자, 오늘 이거 드셔야 돼요. 마늘이 분들도 이거 드시는 겁니다. 오늘 누릅니다. 돈까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코드 짜서 추천받은 메뉴입니다. 우와! 돈까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끝났습니다. 오, 대박이다.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어플이나 아니면 사이트 보면 버튼 예쁜 거 딱 누르면 그렇죠. 돈까스! 막 쫄면! 쫄면 그림이랑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프론트엔드라는 걸 또 해야 돼요. 프론트엔드? 이거는 뭐죠? 백엔드요. 그래서 뒤에서 안 보이는 구석에서 열심히 데이터를 만지고 결감을 쫙 주는 게 백엔드고 그거를 이제 이쁘게 쫙 해가지고 사용자가 편안하게 만드는 게 프론트엔드예요. 백엔드 개발자 구합니다. 네. 프론트엔드 개발자 구합니다. 네.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개발자 중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거죠? 백엔드 개발자들은 보통 꾸미기보다는 데이터를 막 교직화시키거나 그런 숫자들의 흥미를 느끼는 사람? 네. 프론트엔드는 이게 약간 사용자 친화적으로 버튼 여기다 놓을지 여기다 놓을지 이게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드아웃을 몇 초를 주는 게 좀 더 좋은지 이런 거에 좀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프론트엔드로 가죠. 뭐예요? 저는 둘 다 못합니다. 둘 다 하신다는 얘기네요. 다 못 산다고 해, 일부러! 백엔드라고 해놓고 내가 뭐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백엔드라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프론트도 할 줄 알더라고요. 천지. 천하의 제일. 받아. 복사해서 붙여놓는다는 걸 이때 알았어요. 우리 청첩장 만들 때 아아 청첩장 만들 때 맘에 드는 예쁜 툴을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사진도 넣고 일자도 넣고 해가지고 모바일 청첩장을 어디다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도메인을 사가지고 만들면 도메인을 산 기간 동안 내 청첩장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업체에 맡기면 사실 한 달? 뭐 기간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날라가버려서 너무 아쉽단 말이죠. 소중하게 계속 도메인을 연장하면서 내 청첩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저희처럼 만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보여 드립니다. 짜잔. 자 이게 저희의 모바일 청첩장입니다. 도메인이 잘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글씨체랑 내용, 사진,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고른 거거든요. 템플릿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슥슥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내용도 쓰고 사진도 넣고 일반적으로 보는 청첩장이랑 좀 느낌이 달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뽕 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 코딩 조금만 배우시면 청첩장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완전 기초를 알려주셨잖아요 흥미가 올라왔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그냥 쫄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진짜 쫄면 그림이 나오게끔 한번 해보면 그럼 도메인 사가지고 웹사이트 만들어서 거기다 하고 친구들끼리 같이 돌려 쓸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점심 먹을 때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쑥템은 우리에게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다주는 오픈 소스로 쑥템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린 저희의 방법으로 개발자가 되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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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